락 정병을 노리는 게 아니란다 내게 희망은 코인 투자란다 아니 아니야 형님은 물일 수야 보이지 않는 가상에 우린 하지 마 26년 만에 추억의 장소에서 대표 삼겹살에 소주를 마시면서 코인 투자와 상추 재배 이상한 저와 내 이야기를 나눴네 오르라 내리라 홀로코스트 공간 다르게 상추는 검도 먹으시면 먹기 잘하네 시들 시들 죽을 것 같다 더 상추는 나름의 생존력으로 버티네 이왕 천근 바라지 말고 생존력은 오전과 상추처럼 삽시다 이왕 천근 바라지 말고 esp일аков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